네 지금 바로 세종시에서 헐레벌떡 올라온 이대일리 최훈길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사 세종시 청사는 관계 없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채원. 그러게. 재고 들어가고. 재택근무 이런 거 안 해요?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는데요. 브리핑이 요즘에도 지난주에도 탄소중립 관련된 브리핑도 있고 해서 기자들이 기재부나 총리실이나 그쪽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집에서도 들을 수는 있는데? 있는데 이제 대부분 내용이 좀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양이 많다 보니까 같이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출근해서 좀 들어야 되니까? 네. 같이 또 업무 분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브리핑하는 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공식 브리핑 말고 대개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왜 한 건데? 그래 그게 중요하죠. 그거 다 설명해주는 그걸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 그걸 진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백브리핑입니다. 마치 그 뒷얘기를 여러분들도 바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카카오 뷰 까셨어요? 최경규 기자는? 아직은 못 깔았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네. 카카오톡에 가운데 눈깔 누르고 뷰 들어가면 검색해서 3프로TV 치고란 후에 채널 추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우리 진짜 이러고 못한다 못해. 그냥 제가 치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 그냥 발표한 거죠? 그냥 그냥 뭐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착하게 살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워낙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뭘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년 내용이 뭐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시나리오 세계를 한 거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라고 해서요. 자료가 이제 본판 자료만 44쪽에 달하는 좀 많은 자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 시점에 발표를 했을까라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전에 IPCC에서 보고서도 발표가 됐고요. 그게 뭐예요? IPCC는 뭡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IPCC 보고서가 방금 나왔으면 그 얘기부터. 네.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네. 그 IPCC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이제 정부 협의체에서 기후변화가 향후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 보니까 1988년에 이제 그 기구가 이제 유한산화기구로 이제 설립이 돼서요. 지금 이제 195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뭐 유명한 이제 과학자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쪽에서 방금 전에 한 오후 한 5시부터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1.5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온도화를 온난화를 얘기하는 그 온도가 언제 이제 올라가 언제부터 되냐. 이게 2030년부터 205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올해부터일 것이다. 올해부터 20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지구의 평균 기온과 요즘의 평균 기온을 비교했을 때 이 차이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순간이 당장 올해일 수도 있고 당장 내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2030년부터였는데 그 시작 시점을 올해부터 잡아가지고요. 그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도 발표를 하고 했으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왜 이렇게 벙벙한 걸 발표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요. 조금 전에는 이게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탄소중립위원회 분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레드카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류에게 지구에게 보내는 지구의 레드카드다. 레드카드. 옐로카드도 아니라 경고장이다. 레드는 경고고 레드는 이미 우리 끝났어. 이제 정리하자. 그동안 잘 살았다. 그런 느낌이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44쪽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 1.5도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더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과학자들도 확신은 없대요. 1.5도인지 1.6도인지 1.4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1.5도가 되기 시작하면 얼음도 빨리 녹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럼 포집되어 있던 탄소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도 give up해야 되는. 지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탄소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이 한 1도만 올라 있으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넘어선 것 그 자체로 악순환이 시작돼서 탄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돼서 아껴봐야 이건 이제 끝난 걸로. 그런데 그 팁핑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1.5도라는 기준인데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정도 후에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잘하면 내년일 수도 있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도 그 얘기만 잠깐 들으면 온돌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막 이렇게 온난화로 불을 막 떼어서 돌에 달궈졌는데 내년부터 확 달궈진 다음에 불을 꺼도 이게 쭉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달궈진 상태에 가면 이미 늦었다. 거기 오기 전에 탄소중립이든 정책을 써서 좀 시키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알잖아요. 안 기자님도. 지금까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이렇게 선을 넘으면 회복이 안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정리해야 돼.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1.5도라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예전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도 뭘 빨리 뭘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왜 50년까지 했냐 물어보니까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독일은 2045년까지 했고요.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쭉 한 장기적으로 일종의 이제 너 국영수 몇 점까지 받을래 하면 몇 점입니다 하면 2050년까지는 우린 이만큼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이 선을 목표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참 벙벙한 이유가 독일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정도로 한다는 거죠. 사실은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는 예를 들면 3년 후까지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까지 일단 이만큼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단기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2050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정도 후죠. 대개는 30년 정도 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단계별 목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몇 가지 정부에서 이렇게 또 한 게 해외에서도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실제로 기자들이 쓸 때 뭔가 중요하다 느꼈는데 자료를 막 뒤져보고 이제 소위 일면에 이제 기사를 뽑고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걸 요약을 해서 딱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비용 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게 한 7억 톤 정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는데 2050년에 0이 되면은 아예 안 만드는 거잖아요. 안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뭐 아니면 지금 그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든 그게 다 이렇게 줄어들 텐데 그 없애야 될 텐데 그에 따른 비용 추계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니 내부적으로는 이것저것 봤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그걸 지금 담을 수 없었던 저는 그게 제일 말이 안 들어요. 이상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자는 목표를 한다는 거야. 지금 요즘 뭐 오늘 발표도 있었지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결국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거 시나리오를 짜면 당연히 그런 걸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그런데 또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6월부터 해서 작업을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그 안에 취재를 해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단체나 그쪽에서는 선명하게 해야 된다. 목표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브리핑에서도 그게 이제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윤순진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루라도 빨리 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하고 싶은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발언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그걸 선명하게 감축하자. 기후 위기를 고려해서 그런 쪽이 또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당장 이 발표 나온 뒤에 뭐 경총이나 정경련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수출 경쟁력도 우려가 되고 이렇게 무작정 그 2050년까지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속도 조절 그 쪽에 전반 대 얘기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또 정권 말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선명한 입장을 하기에도 실제 그거를 이행하는 거는 산업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관련된 영향을 받는 거는 국민인데 그냥 이렇게 급진적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그쪽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업계 입장대로 2050년 뒤가 아니라 60년 70년 뒤에 하자고 하면 오늘처럼 당장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이제 뭔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발표가 나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뭐 다른 나라는 45년 50년 뭐 이렇게 뭐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계속 이제 뒤로 간다 하면 이게 또 그 입장도 안 되니까 이 사이에서 그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치나 그런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Q&A 자료에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수치나 논란이 될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금 뭉개져 있죠. 이렇게 잘 보면 있는데요. 좀 뭉개져 있습니다. 잘 본 내용을 좀 전해 주세요. 그 질의응답 뭐 그런 자료에도 별도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요. 뭘 봐야 돼요. 우선은 44쪽에 기사를 이제 이만큼 줄인다라고 쓰고 일면에 쓰고요. 그 안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요. 7억 톤을 이제 배출을 줄이는데 10개 부문을 나눴더라고요. 쭉 해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네. 그게 가장 큰 일단 이슈인 이유가 뭐냐면 전체 7억 톤을 줄이는 중에 이 에너지 전환 쪽이 가장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 화력 발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해라 바꿔라 그게 얘기죠. 그래야 제일 많이 신재생을 늘리고 수소 쪽으로도 하고 그렇겠죠. 그 외에 이제 석탄 화력을 이제 없애고 LNG도 없애고 그리고 원전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각 전력 한전에 월간 통계 월보를 찾아보고 올해 이제 1월에서 5월 치를 봤는데요. 한 석탄은 이제 전체 발전 중에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원전도 한 30% 정도. 현재는? 네. 그리고 LNG 가스도 한 30% 정도 되고요. 신재생이 9%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50년에 가면 세 가지 시너리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신재생이 70%. 70% 되고요. 다 될 거다. 나머지 30%는 뭘로 해요? 나머지는 기타 수소 나머지 원전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이제 가스는 0으로 만들고요. 수소도 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석탄화력 LNG 원전 다 없애야 되네요? 이제 뭐 다 감축하거나 이제 아예 없애는 그래서 그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그런 좀 쟁점이 있습니다. 석탄화력은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는 되는 거 같은데 그러고 나면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잘 못 만들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 대안으로 원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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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안 되지 그 지점도 사실 그만큼 이제 어쨌든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줄이는 만큼 당연히 전기 요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그 단가도 따르려 보니까요 한 얼마 정도 보니까 원전이 그 똑같이 이제 전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원전이 한 52원 그 정도면은 신재생은 한 원전이 한 55원 정도 되고요 신재생은 한 92원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원전이 한 60% 신재생은 한 60% 정도 수준인데 그걸 원전을 확 낮추고 지금 계획대로는 한 10%도 안 되는 거니까요 확 낮추고 하면 당연히 이게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석탄화력을 해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몇몇에서 얘기한 추산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수원 쪽에서 얘기한 거는 2050년까지 이런 속도로 가면 원전이 이제 감축하고 그거에 따른 설비 투자를 하고 하는 게 1400조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번 시나리오에는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을 한 70% 정도 지금은 그거는 그런 원전을 원전의 발전량 수준을 10% 미만 미만으로 한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공무원도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부가 어떤 정부가 왼쪽 정부가 들어오든 오른쪽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원전을 넣어도 그것도 친환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탄소야 안 나오니까 그렇게 주장하시죠 그런데 이걸 친환경으로 볼 거냐 그래도 리스크로 볼 거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리스크로 보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다 없애는 거고 그럼 또 다른 계산이 되는 건데 도대체 2050년까지 왼쪽 정부와 오른쪽 정부가 몇 번이나 들어올 줄 알고 이걸 계산을 해요 이게 이걸 사무관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벙벙하게 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좀 내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만약에 내면은 원전을 어떻게 하고 전규료를 지금 한 5만 원 내는 걸 5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일단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고 사회적인 논란이 그러니까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원전은 약간 이게 지금 초안이고 시나리오니까 원전은 조금 원전의 비중이라니까 예를 들면 2050년에 탄소 제로를 한다는 건 이제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을 한 거니까 그 목표에 맞힌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원전은 뭐 아래 정권이 바뀌었거나 정권이 유지되더라도 하여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그렇겠죠 대체로 전기가 계속 만들어져서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그게 고민이긴 할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그렇더군요 유럽이 지난달에 유럽도 그 엄격한 유럽도 지금까지는 몇 년까지 우리 탄소를 이렇게 줄여보자 라는 선언 도덕적 당위 이런 거에 대한 슬로건이었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서 각 국가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이제 스타트죠 이제 스타트 그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결국은 지켜야 되는 건 국가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기업들이 각 개별 기업들이 각 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후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쉽지 말하면 시험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고 발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발표를 우리는 틀은 건데 요즘엔 각국 정부들이 주로 그걸 하고 있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10월에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시나리오고 지금 발표된 건 시나리오고 네 그럼 10월달까지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0월달에 나오는 발표는 구속력 있는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10월달에 있는 발표는 아마 내일자에 미리 나오는 오늘 칼럼이나 사설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벌써 내일부터 10월달에 하는 거 놓고 언론사마다 논조가 다른 논조로 해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10월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월에 뭐가 있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NDC 상향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10월 말에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화한 법안? 아니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이 10월에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는 2050년까지고요 10월 말에 나오는 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해야 되냐 부문별로 하면 에너지 전환 부분 산업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철강, 석유화,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걸 쭉 어떻게 한다 그리고 수송 쪽에서는 관련된 경유차나 휘발유차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 또 이 부분에 나온 게 또 수소 관련돼서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없애면 수소를 얼마 정도 대체를 해서 좀 기술 개발을 할지 그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물어봤죠 비용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비용축에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10월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초안은 말 그대로 한 뭔가 커밍순 온다는 맞배기 예고편이고요 10월 말에 발표되는 거는 구속력을 가지는 봄게임 그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에 한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2개월, 2개월 동안 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을 만들고요 양쪽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한쪽 산업계는 산업계 해가지고 쭉 의견 수렴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10월 말에 이제 정부 그 입장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발표를 2050년까지 목표는 나와 뭐 정해놨고 발표했고 그것에 대한 2030년까지 데드라인을 갖는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파일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기획을 만들고 실행 파일은 만들어도 결국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탄소 배출 줄이는 각종 설비를 도입해서 돈 주고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설비나 뭐 기술 개발 지원이나 아니면 뭐 수소나 그런 쪽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필요한 여러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술 개발이나 r&d 지원이나 뭐 예산을 좀 태워달라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럼 그때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다른 나라들도 몇 년도에는 우리 친환경차만 팔 거예요 이런 목표들이 막 나오던데 그때 가면 10월 달에는 우리도 그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요 그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한데요 이게 좀 자료를 보다가 쭉 Q&A 자료를 보다가 그 질문이 이렇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연 기공매 중단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논의를 했습니까 하니까 탄소중립위원회 그쪽에서는 판매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요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난주 발표에서는 네 지난주 발표에서요 왜 여기까지 얘기가 경유차, 휘발유차 판매 중단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요 실제로 그 안에서는 휘발유차랑 경유차를 중단하는 시점을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가지고요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담지는 않았는데 요 안에 보면은 몇 년도까지 예를 들면은 2030년 아니면 35년 아니면 40년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보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 지금 최근에 민주당 대선 경선 할 때도 보니까 박영진 후보는 2035년부터는 중단해야 된다 하고 이낙연 후보는 2040년 우리나라에 있는 휘발유차를 경유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하면 정하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걸 결정해서 정해요? 자동차 회사에 각종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게 35년과 40년 중에 37년 8월일 수도 있고 38년 2월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유럽 기준으로 하죠 그걸 5회 단위로 잘라서 35년 아니면 40년으로 지금부터 15년 20년 전 정치인이 그걸 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제가 출입하고 있어서 지난달에 이미 관련된 내용을 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이런 산업이 이제 탄소중립으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그럼 당연히 전환되면 기존에 있는 쪽에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이제 좀 일자리가 좀 바뀌거나 그러면 저쪽으로 갔을 경우에 기존의 일자리에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실업에 대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이 쭉 생길 경우에 신산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하면서 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철강 아니면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해놓고 있어서 정부 쪽에서는 기업계 쪽에 산업계 쪽에서는 이게 좀 너무 말이 되냐 좀 말일도 있지만 정부 쪽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이제 일자리 감소나 그거에 따른 여파까지도 내부적으로는 다 차곡차곡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를 논란이 돼서 몇 년까지 이게 뭐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진 않고 미래에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질지 어디서 뭔가 비용이 들지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그런 질문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35년 40년 얘기가 나오는데 30년까지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러면 당장 50년까지 확 중단이 아니라 지금 30년까지 얼마큼 줄이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줄어들 거냐 아니면 얼마큼 전환할 거냐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하고 일자리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건 아마 10월 달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것부터요 이번 발표된 것 중에 무슨 수소로 가야 된다는 기사들도 좀 많이 있던데 수소로 가는 거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수소경제를 얘기하지만 지금 나오는 게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부생수소라고 하던가요 부생수소 그러니까 수소로 나오는데 다 그 지금 수소는 석유화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수소로만 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냐 뭐 그런 지적도 있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통해서 그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 대체 연료를 통해서 친환경 연료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수소를 결국 어떻게 이제 생산을 이 내용을 보니까 3천만 톤 지금은 이제 뭐 0인 단계에서 이렇게 했고요 2050년 되면은 한 수소를 통해서 한 3천만 톤 수소를 한 3천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일단은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은 수소를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100% 중에 보면은 80% 정도는 해외에서 수입입니다 수입을 한다고요? 예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어내는 어떤 부생수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수소냐 이게 진짜 뭐 친환경 뭐 청정연료 쓰는 게 맞냐 결국 석유화학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거의 줄이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분해로 하는 게 한 많게는 한 20% 그래서 한 80% 정도는 호주나 그 쪽에서 러시아나 그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요 20% 정도는 그 물로 분해를 해서 지금은 이제 석유화학인데요 물로 분해를 하려면은 정리가 엄청 많이 든다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얻으려면 그게 물이 수소에 너무 잘 붙어있어가지고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든데 그것도 전기만 많이 들면 돼요 전기만 많이 들면 돼요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에너지 준위의 차가 커서 쉽게 잘 안 만들어집니다 아 또 내가 여기 오니까 공대 출신 꾸준히 계속 에너지를 가해줘야 이제 수소가 분리되는 거고 수소산소는 붙여주고 딱 그 총면만 집어넣으면 금방 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전기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반지 안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걸 가지고 전기분해를 하는 거죠 물을 그러면 나오는 수소를 저장에 두자 하는 그런 개념 여기에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분해로 해서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그런 걸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관련된 규제도 혁신을 하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향후에 시원의 방안을 좀 봐야 되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떤 페널티가 있을 것인가 만약 그거 못 달성하면 그거에 따라서도 비용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일 것이고 기업들 입장을 보면 친환경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뭐부터 할 건지는 당연히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부터 할 건지는 결정하려면 각각의 규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 스터디가 돼야 되고 제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유럽이나 여기나 지금 뭘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목표로 정하자 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기업인들이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이고 그러니 뭐라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제나 슬로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에서 법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팔로우는 할 텐데 듣다 보면 왜 뭔가 딱 잡히는 게 없나 싶지만 이 주제 자체가 인류가 잡히는 게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을 하는 주제 같기는 하네요 4분기에 보시면 산업계 쪽이나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4분기에 10월 말에 NDC 상향 관련된 그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4분기 중에 부처별로 구체적인 지금보다 조금 진전된 시행규칙이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4분기 중에 에너지 전환 혁신에 대한 그런 걸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차 관련 전략도 발표를 하고요 탄소중립 관련 혁신방학도 발표를 하고요 국토부는 또 관련된 수송이나 그런 쪽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 쪽에서는 이게 NDC가 상향이 되면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하는지 유산당을 얼마큼 하는지 그것도 환경부 쪽에서 구체적인 걸 그 뒤에 4분기 중에 후속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유럽도 이제 막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텐데 문제는 선거가 내년 3월인데 지금 한 6개월쯤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끝나고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될 건데 당연히 지난 정부 거니까 안 하고 싶겠죠 뭐든지 같은 라인에서 집권하더라도 그러면 다 다시 바꾸는 거 아닌가 지금 발표하는 게 그런 질문들도 기자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이제 변수가 또 국회 변수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법이나 그런 거에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다수당은 정권이 나중에 3월에 어떻게 되냐라도 영향을 받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쪽에서는 기후변화 쪽에 이제 좀 가자는 주장이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정권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법이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바뀌더라도 의회 구성은 그대로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그런 변수 또 있더라고요 이야 그거 삐걱거리면 골치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각종 각 부처에서 뭐 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건 행정부고 그 행정부는 예를 들면 오른쪽 정부고 국회는 민족부회고 국회에서는 친환경법을 만들고 여기서는 산업발전한다고 그러면 이야 그 갈등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지난주 목요일이 좀 초안이 좀 벙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뭐라고 또 확실하게 뭐하나를 해놓으면 이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지를 많이 남겨놓은 발표였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황 보고 이렇게 상황 보고 이렇게 봤고 속도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은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당신들은 계획이 뭐냐 뭐 그런 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쪽에 주기는 줘야죠 예 맞습니다 받아서 뭐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도 자꾸 우리만 뭐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11월 1일에도 영국에서 기후 관련된 총회가 열려가지고요 예 그때 이제 10월 말까지 정부가 그 NDC나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11월 1일에 국제회의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얘기들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만들었냐 만약에 국제적인 그게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면 11월 12월에 이제 또 정부가 그걸 보고 또 이제 뭐 구체적인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외부에서 하는 것과 또 국내에서 준비하는 게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이게 또 합이 계속 왔다 갔다 시점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처음 만드니까 얼마 어렵겠어요 어렵긴 어려운 일이겠죠 너희들 계획만 잡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1.5도 금방 넘어간다고 오늘 경고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답도 없고 참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진짜 아 이런 얘기는 공무원분들하고 뒤에서 얘기해도 얘기 잘 안 해주죠 공무원들은 반응이 어때요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뭐 이렇게 터놓고는 얘기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제 정권 말이래서 정권 말이래서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솔직히 가만히 있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밖에서 가만두질 않는다 대외에서 대외든 어디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본인들은 정당총이잖아 지금 아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공무원들이 정권 말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했잖아요 넘어지지만 않을 정도의 속도로 아예 안 굴러가면 안 되니까 굴리긴 굴리는데 넘어지지만 않을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정부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를 담당하는 대통령만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걸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하면 의미는 없으니까 참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욕은 앞서면서 연속성이라는 건 개나 줘버려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이건 뭐 심지어 법까지 소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정권 말게 되면 일을 해봐야 어차피 또 뒤집어지는 건데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 고민했다가 출범하면 그 뭡니까 정권 인수위에다가 업무보고도 또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거기다 쏟아야지 지금 여기다 이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정권 초기니까 자꾸 뭐 좀 해오라고 미국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뭔가 그렇죠 야 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도 뭘 내놓긴 내놔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요 이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글로벌하게 대응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주기도 좀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우리 똑같이 시작하자 선거 주기도 야 너희는 이제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제 말이다 그렇지 서로 그러면 대응도 잘 안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면 그게 좀 맞춰서 주는 게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이슈를 이제 인류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서 한다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네요 정말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데일리 최윤길 기자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다 쏟아 놓으셨죠 네 했고요 근데 정권 말기이긴 한데 사실 이번 주 9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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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날 8월 9일날에 산업부에서 오늘이 9일인데 네 오늘이네요 오늘 딱 시점이 그 산업부에서 에너지 차관이 오늘 딱 신설되는 날이거든요 그 에너지 보통 정권 말기에는 이렇게 조직이 다치지 않는데 자리가 안 생기죠 네 그 에너지 차관이 해야 될 일이 이제 탄소중립 이 일을 산업부 차관의 이름이 에너지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설됐죠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죠 차관이 없다가 네 2차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자들이 부를 때는 에너지 차관 1차관은 뭡니까 네 1차관은 이제 뭐 그 수출 그런 쪽 산업부 쪽 산업부 쪽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원래 2차관이 없었나요 네 원래는 이제 1,2차관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 1차관은 이제 수출 쪽 무역 쪽이고요 그리고 좀 그 2차관이 이제 에너지 차관으로 네 통상교섭 본부장 기존에는 이제 차관과 통성교섭 본부장이 있었다가 본부장만 있었죠 그게 이제 1차관 통성교섭 본부장 그리고 2차관이 에너지 차관 자리가 하나 더 생긴 산업부 차관이 하나 더 생기면서 에너지 담당이 됐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부터 네 탄소중립 관련돼서 정권 말기이지만 아마 이제 특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정권 말이지만 꽤 신경 쓴다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숙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있는 거죠 왜 한국은 숙제 자꾸 안 갖고 오냐고 사실은 미국 뭐 유럽 이런 쪽에서 계속 압박이 있었답니다 특별하게 낼 수 있는 건 없는데 뭔가 선언이라도 해줘야 될 필요가 이게 안에서 보자면 그런 거 어차피 다 바뀔 거 뭐하러 숫자를 또 헷갈리게 하세요 하지만 그들도 그러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내줄 건 내주자 이런 건 저도 예전에 이쪽에 아는 분들 있어서 통화 좀 이렇게 해보면 정말 말을 조심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제가 그때 탄소 시나리오 나왔을 때도 여러 분한테 전화해 봤는데 네 정말 공무원 테이프 틀어놓듯이 정말 뻔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되게 민감하게 뭐하나 정할 때는 그래서 되게 치밀하게 검토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요 후보들에게 친환경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내놔봐라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준비를 할 텐데 그 후보 캠프에서 뭘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쪽은 언제까지 한대 2035년 야 우리는 30년까지 한다고 해 네 그렇게 나오는 숫자죠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선거 끝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막 실천을 해요 자기가 발표한 거니까 응 공략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공략을 어떻게 만든 공략인지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고 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좀 빼서 정리를 해야지 급하게 만들었던 공략인 거 생각 안 하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길래 듣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공략 그냥 살다 보면 진아 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